플레이룸 시즌2 플레이룸 시즌2 모아노 여러분, 2월에 뭐라고 생각해요? 네! 2월에 말하면 발렌타인입니다. 또, 제가 생일이었어요. 아, 저도... 채연이 생일 생각했어요. 네, 그럼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에 관련된 코너일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아 분들께 선물할 발렌타인 케이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요즘 발렌타인 데이 때는 초코뿐만이 아니라 쿠키나 케이크 등 다양한 과자들을 선물하기도 한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우리 모아 분들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보고 이쁘게 데코레이션도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재료와 주류 방법을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들 확인했죠? 다? 네. 그러면 먼저 박스를 예쁘게 꾸민 다음에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먼저 아크릴 박스를... 원래 이거 열심히 꾸미면 안 되는 거 알죠? 이 안에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맞아, 안에가 보여야 돼. 예쁘게 꾸며봐요, 우리. 됐다, 저 끝났어요! 오, 예뻐. 오, 예뻐. 야, 맞아. 저런, 야. 월탉 이 정도야. 끈 어디 있었어, 끈? 네? 끈! 아, 이거! 여기 이런 거 있네. 스티커를 이쁜 걸 준비해 줘. 뭐가 이쁘잖아. 고마워요. 저도 알겠어. 와크와크. 이거 진짜 너무 많이 하면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와크와크. 이렇게 해놓고 내용물이 만들어 봤는데 너무 별로면 더 스티커를 가려야겠다. 맞아, 맞아. 나도 그 생각이야. 그래, 좋다. 가! 와크와크. 그거 뭐 하지? 왜 안 들었지? 파이팅. 마일론 조금 부끄러워. 이런 내 맘hole 있게. 그럼 파과 떼. 파, 뿌리, 줄만. 다했어요! 다했어? 자, 한번 더 앉았으면 보여줘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그럼 먼저 박스를 이쁘게 꾸몄으니까 이제 케이크를 바로 만들면 되니 좋아요 저 완성 어때요 제 케이크 야 괜찮은데? 야 나도 오레오 케이크 심플이지 매튜 나 마시멜로 케이크 짜잔 아 제대로 하죠 2개가 맛이 달라요? 여기 써있네 하나는 초코래요 초코 8화죠 초코하기요? 뭔 소리예요? 이런 건 원래 생크림을 하는 게 더 맛있어요 원하지 않아요 끄악 야 너는 이거 밀었구나 이거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밀었어 어 밀렸어 아 원래 이렇게 빵 조금 들어가? 그러니까 뭔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초코 생크림하고 냄새 좋다 저거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몇 개 펴야겠다 이거 좋아? 이거 할까? 저는 다른 거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네 뭐 뮤직박스 뭐예요? 뮤직박스 오레오 있어요 오레오? 오레오 여기 있어 오레오 오 ㅋㅋㅋㅋㅋㅋ 야기 형 잘하네 저거 내 아이디언데 뺏겼었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어우 야 야 야 야 야 견제하지마 나 이거 끝났다니까 맛있어 맛있어? 다행이네 아니 모아 분들한테 줄건데 먹으면 어떡해 괜찮아 이미 만들어둔 것 있기 때문에 재료 먹고 있는거야? 어 남은 빵 쪼가리 먹 야 이거 빵 맛있어 보이더라 되게 부드러워 보이던데 저 이런 시폰스 케이크? 이런 빵 되게 좋아해가지고 맞아 진짜 전 다 됐습니다 오케이 저도 거의 다 됐습니다 오 망고 왜 이렇게 맛있다 빵이나 먹어봐야겠다 끝 자 그럼 완성된 케이크를 우리 한 명씩 발표해 볼까요? 좋아요 어떤 테마로 만들어놨는지 모아 분들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형끝 좀 먹었어 먹기 싫어요 야 야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저는 바나나가 망고 간에 들어가 있는데 약간 초코바나라는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제꾼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사방에 오레오를 꽂아넣고 오 야 다 했다 그리고 위에서 한번 이렇게 베어 있습니다 오 야 나도 데코 하나만 더 할래 저는 뮤직 박스입니다 그리고 무슨 박스라고?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와우 뮤직 이즈 마이 라인 안에 음악이 들어있군요 안에 음악이 들어있죠 진짜 멋있다 그래서 뭐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들어있고 뭐예요? 생크림에 위에는 이렇게 예쁘게 꾸몄습니다 맛있겠네 딱 무난하게 만들었어요 범규 형은요 네 저는 잘한다 범규 형 진짜 잘해 근데 층을 저렇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내 말이에요 저는 제가 먹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저는 완전 그 초등학생 입맛이어서 맞아요 모든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즐길 수 있게 만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빵을 조금 더 얇게 했으면 내용물이 좀 더 많이 들어왔을 텐데 여기는 바나나 들어가 있어요 생크림이랑 맛있겠는데요? 맛있겠네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솔직히 내 양 옆에 있는 친구들보단 내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형이 괜찮은 건 맞는데 내가 더 나아 솔직히 너희 둘이 더 나은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위에 과일들 많이 넣어놨고 그리고 이렇게 빵이랑 생크림 두 겹으로 해서 저는 빵이랑 생크림 좋아해서 나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모아분들에게 보내는 닿는 차인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모아분들 저희의 마음은 잘 전달되었을까요? 네 언젠가 직접 모아분들에게 요리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죠? 맞습니다 다음에 저희 꼭 다 같이 요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요리 스킬을 스텝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들어본 케이크도 정말 쉽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모아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케이크 만들면 저희한테도 꼭 보여주세요 기대할게요 그럼 저희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만나요 맞다네 바이바이 llä 네 안녕 감사합니다.